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 29일 제알렌스키 대통령의 경고와 함께 헤르손에 대한 역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왜 헤르손인가? 우크라이나 지도를 딱 보시면요. 이 나라를 관통하는 큰 강이 하나 있어요. 드니프로강인데요. 아무래도 이 강이 우크라이나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젖줄로 여겨지고 있고요. 수도인 키우도 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있고 헤르손주의 주도인 헤르손 도시도 이 강 주변에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헤르손주는 크림반도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라고 하는 이 오데사 항구로 가는 길목에 헤르손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면 여기를 교도부 삼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두어 달 동안에 이미 헤르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폭격은 계속적으로 되어왔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역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아마 가을쯤부터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르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곳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주로 쓰는 전술은 일단 러시아의 보급로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전황이 그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전술이 드러나면 안 된다. 엠바고를 걸어서 막고 있어요. 간간히 러시아 측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역공이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ISW 같은 싱크탱크에서는 점진적인 아마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뺏겼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대략의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들려오는 소문 같은 걸로 파악을 하는 거라서 정말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이게 전황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탈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방과 미국에게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결사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지난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정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200명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하죠. CSTO가 개입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 도움까지 받았던 토카이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한테 약간 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2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있는 루간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고 대놓고 카자흐스탄이 우리는 뭐 대만이라든지 아파지아라든지 여기에 다 국가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루간스크, 도네츠크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카이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러시아 경제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대대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안을 토카이프 대통령 자신이 내놓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1월 시위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가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꾸겠다라고 꽤 큰 선언을 합니다. 사실 선거 일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기 총선 같은 걸 치른다든지 하는 거는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민주화 작업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 카자흑스탄은 내륙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기율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에 있는 원소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자원 강국입니다. 소련의 일부였었던 만큼 러시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중국의 일대일로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하고 카자흑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맞대고 있는 곳이 신장위구르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사의 어떤 균형이 있는 그런 외교를 펼쳐왔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방하고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었는데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끝난 다음에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파워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카자흑스탄 측에서는 경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최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내적인 이런 문제들, 인권 문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토카이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민주화에 박차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죠. 어쩌면 서구에 우리 카자흑스탄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서구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측에서는 카자흑스탄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심신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영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인데요. 리즈 트러스 의원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7월에 본인의 스캔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보수당의 대표자리를 물러나고 또 총리도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죠.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사람이 리즈 트러스 의원입니다. 리즈 트러스 의원은 이미 내각에서 주요 장관 자리를 맡아온 사람이에요. 데이비 캠어런 총리, 테레사 메이 총리,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개의 내각에서 주요 장관직들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맞섰던 후보는 리시 순학 의원이죠. 리시 순학 의원 역시 존슨 총리 내각에서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보수당 대표의 선출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30표를 얻지 못한 후보들은 탈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한 명씩 탈락시키는 투표를 의원들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명이 남았을 때 이 두 사람 중 누가 대표가 될 것이냐를 두고 약 16만 명에 달하는 보수당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의 라운드에서는 순학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려왔어요. 정말 마지막에는 리즈 트러스 후보가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서 당선이 된 거죠. 일반 대중들 특히 보수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공약들을 내놨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시장 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거는 외교정책 분야잖아요. 리즈 트러스 총리는 외무부 장관일 때부터 러시아 패는 거는 전담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정말 강하게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좋아하겠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당시에 영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서 이 북아일랜드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트러스 총리가 당시 외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전면제로 검토를 해서 바꾸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좀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글쎄 뭐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또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아쉬움도 남는데요. 이 존슨 총리가 뭔가 개그스러운 이미지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엘리트고 연설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회에서 했었던 총리 연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던졌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2를 보면은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알비벳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또 유명한 대사 하나 더 있어요.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벳 아놀드 슈알치 자녀거가 당시에 이 터미네이터 T-1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죽일 때 마지막에 하던 말이기도 하죠. 이 존슨 총리가 한참 연설을 하고 진짜 멋있는 말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벳 박수가 쏟아지고 뭐 의원들 빵 터지고 그리고 노동당에서 뭐 야유도 보내고 뭐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또 보자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아 존슨 총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존슨 총리 측에서는 그냥 존슨다운 마지막 발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존슨 총리가 떠나고 새로운 총리를 맞아들인 영국 쉽지 않은 시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벳